자 여러분들 3.5.5.1 했습니다. 여러분들 렌트웨어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노랑색 프로토스 찬측설렘 아 노지우 선수 찬측설렘 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 경기 시작하자마자 노지우 선수 그냥 가뿐하게 빨리빨리 2승을 챙기겠다 그런 생각 같네요 자 지금 프로보원 지금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바로 저는 이 경기 정말 최한신 선수가 잘 맞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설마 최 여기서만 자 여러분들 마냥이 노지우가 여기서 전진게이터 성공하다 그래서 만약에 패배를 했다 최신 광탈이예요 이거 자 자 글쎄요 이거 지금 아 잉잉왕님 자 팬클럽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 일단은 자 글쎄요 노지우가 일단 준비된 전략입니다 이거 지금 최하신 선수 지금 최하신 선수 지금 와 이거 설마 아 최하신 선수 서치한대요 근데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안내려갑니다 일단은 자 설마 이번파도 배럭 더블을 가져가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내려가다가 걸리죠 일단 걸리겠네요 아 무조건 걸리죠 저거는 자 일단은 내려갑니다 최하신 아 근데 이게 정말 까다로운게 자 봤어요 봤어요 서치를 한달도 막기가 정말 어렵죠 자 최하신 선수들 일단 판단 좋은데요 에스쉽에 나간건 그쵸 일단 좀 예상인은 했듯이 일.. 오오 일꾼자 풀어봅 풀어봅 잡혀야되죠 이거 자 예상했듯이 일꾼이 바로 왼쪽으로 가서 일단 이 선수가 혹시 전.. 아 치솟시켰어 지금 노지우? 아 노지우 선수 이 선수 뭐하죠? 어? 자 노지우 치솟시켰어요 지금 이 선수 아.. 그냥 게이트 때리게 일붓하게 나쁜게 좋았을텐데요 야 글쎄요 노지우 선수 이거 치솟.. 그쵸 차라리 일꾼이 우리 박찬선생님 말대로 자원제칠리 못하도록 그냥 아.. 근데 이거 됐네요 가스호시 쓰읍.. 와.. 근데 일단은 게이트를 치솟시킨건 좀 봐서 좀 이해가 안됐네 지금 네 이해가 안가는 플레이인데요 이건 진짜 자 그래도 일단은 자 가스러쉬를 성공했기때문에 자 지금 일단은 노지우가 일단 계속 좋게 흘러갑니다 지금 아 이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판단은 공방에서나 볼 수 있는 판단 같은데요? 아 공방에서나 볼 수 있는 플레이다 야 역시 우리 우승자 저거 박찬처 천처 해설 야.. 우리 천처 해설한테는 공방 수수로 벌인겁니다 이거 지금 자 일단은 이 공방들도 화를 무섭거든요 아 가끔씩 공방에도 숨은 고수가 존재하긴 하죠 그쵸 숨은 고수가 예 숨은 고수가 진짜 존재한다 이거 진짜 자 일단 노지우 선수가 일단 프로브로 굉장히 지금 견제를 잘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전징게이트를 시도했다가 자 치솟시키면서 제가 가스러지까지 일단 먹여쓴다 지금 아 최하진 선수는 자신의 특기대로 배럭 더블을 가네요 자 일단은 이번판도 역시 이거 아니 우리 최하진 선수 지금 또 배럭 더블인데 야 이 선수 진짜 너무 안전하게 가는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안전하게 나쁜게 아닌데 이 선수가 그만큼 스타일이 노출되는거에요 지금 이 선수 이 선수는 이제 배럭 더블을 다 생각할거 같네요 그쵸 이제는 최하진 선수 상대를 하면은 아 이 선수는 분명히 배럭 더블이다 이거는 원인적으로 견제를 가져가게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자 근데 이 선수가 오히려 최하진 선수가 그쵸 우리 아론학스님 자 우리 아론학스님 말대로 최하진 선수가 날비를 쓰고 타이밍 없이 하면 정말 무서운 선수에요 이 선수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은 선수에요 이 선수가 다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기때문에 지금 아마나가 가져가는거 뿐이지 왜 볼럭 더블 자아 일단은 노지호도 일단 더블 더블엑스 자 아마나 가져갑니다 아 일단 벙커 지어주고 있구요 그쵸 벙커까지 지어주고 있지는 자 안전하게 자 정말 무조건 안전 안전 제일 안전한전 자 일단은 방어 되게 방어적인 방어운용 후반을 좀 되게 서로라는 그런 스타일의 운영유저거든요 이 최하신 아 제가 현역때도 그런 테란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느 선수가 그런 선수가 있겠죠 안상원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안상원 네 샤인 샤인 샤인이라는 아이들이 있었었죠 안상원 선수가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턱이 살짝 기른 선수 네 카이지테란으로도 불렸었죠 아 카인이 모델 카인셔테란 그 선수가 진짜 네 진짜 안전체의 테란이었거든요 무조건 수비만 하다가 공격 방어 삼..삼성옥때만 나오는 그런 테란이였거든요 그쵸? 아우 죄송합니다 웃음이 안되는데 갑자기 빵 터졌네요 자 일단 이러면서 투게이트까지 지어주고 계시는 노디오 선수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는 오늘 그 최우진 선수에게 카이지 테란 아프리카의 카이지라고 불려주고 싶네요 이야 별명을 지금 오늘도 여기 없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카이지 테란 카이지 테란 야 아시아의 신이 아님 카이지 테란 최하의 신이라고 지금 별명이 다시한번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 카이지 테란 이름이 변경되는데 이름이 자 저번에 에이저 경기때는 BJ 라멘있죠 라멘 기억하시죠? 네 이지현 선수에게 문의 테란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문의 테란 아 돌걸이 힘만 쓴다 그쵸? 자 그리고 윤지현 선수가 1700점인데 700점이다 그쵸? 근데 저도 좀 그랬던거 같아요 왜냐면 토스전으로 하는 그런 뮤탈한 스커즈를 많이 뽑아가지고 자 일단은 정면에 투질럭과 자 데려 온드라고 자 투드락까지 뽕아지호신은 자 노지호입니다 일단 에스시비 두개가 미리 대기하고 있는건 좋네요 그쵸 에스시비가 자 리펠을 해주기 위해서 자 대기를 해주겠습니다 최하신 자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최하신이 이선수가요 스타일이 이제 많이 방송가서 바로 보는데 이선수가 그 뭐랄까 좀 어페란 위주의 그냥 운영 운영 운영이거든요 어페란 어페란 어페란의 지존 라는 말도 좀 그러는데 센스 보세요 지금 노지호 오 와 이거 야 이거 센스 보세요 둘이 밀면서 아 근데 지금 노지호 선수가 센스로 뛰었습니다 그쵸 둘이 밀면서 원질럭 좀 들어가세요 지금 그 뭐지 본진 구석에 투스타게트를 지어주고 있네요 자 어디 지금 스타 어디로 갈까요 지금 노지호 선수 설마 노지호 설마 캐리어 자 이야 이게 나이스 판단이 나이스 판단다 이거 왜냐면요 심패능성의 토스가 캐리어를 자주 씁니다 캐리어가 뽑은 그 경기가 승률이 되게 좋거든요 테랑 상대로 이 심패능성의 선배님이 애쓰기 굉장히 좋아요 자 자 자 이게 누가 선차님 네 거시작나보니 여러분이 이게 캐리어 소급 스카우트라는데 자 소급 스카우트라고 하는데 야 소급 스카우트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자 자 자 아마나베 펑커 갈단이 있기 때문에 자 젊어로 들어가는 건 무리고요 아 근데 캐리어 판단은 진짜 좋죠 저런 선수에게는 그쵸 그쵸 아 그렇죠 이 저런 선수에게는 그쵸 캐리어가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저런 선수에게는 정말 좋은 판단이에요 이거 저거 자 아 근데 벌초 세개가 캐리어를 보게 된다면 근데 볼 수는 없겠지만 그쵸 이거를 확인을 못하게 되면 정말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예 캐리어인 것도 모르면 자 벌초 세개가 세개가 들어 아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데 아 이 시비스티비에서 이제 파일럿 야 이거 지금 아 아 그리고 살짝 그래도 견해를 줬네요 어 가스토빙에 많이 다 있어 핵경두라고는 시도하지만 오 잡았어요 자 이러면서 정면에 그쵸 세번째 제하신 털에 깔면서 라인 형성을 긋고 있습니다 채하신 아 근데 이 선수 스캐링이 너무 느린대요 체아신 선수 자 일단 원드라곤이 뭐 승차 피우는거 안되었는데 도디오 제가 살고 좋긴한데 자 그러면서 체아신 선수 팩토리가 자 5팩인가요 5팩? 자 4팩토리까지 눌러주시면서 자 아모리아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체아신 아 빨리 발견해야 될 텐데요 저 캐리어를 저 지금 이미 노지오 선수로 캐리어가 찍혔습니다 자 야 캐리어 지금 위에 스타게트 2개 찍혔고요 자 요 4캐리어 정도까지 모이면 그때부터 진짜 굉장히 상대하기가 까다롭거든요 진짜 와 진짜 진짜 준비 많이 했네요 노지오 선수가 자 이 노지오 선수가 마제의 운전은 그냥 그렇다치고 차라리 그냥 최 패자를 해서 최하신 선수가 당연히 내려올까라는걸 예상했나요? 네 그런거 같네요 플레이가 뭔가 딱딱 맞는게 그렇죠 이게 최하신 선수가 당연히 패자는 내려올까라는걸 예상을 했던거 같기도 하고 자 근데 지금 이 최하신의 업태라는게 정말 무섭거든요 자 이 최하신 선수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많이 실망을 하고 있겠지만 자 여기서 한건 터지게 좀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아 지금 제가 최하신 선수의 그 속마음은 지금 아 드디어 후반 운영이다 보여줄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거 같은데 그렇죠 본인이 아무래도 후반 운영을 되게 선호하는 선호하는 그런 운영 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후반 야 이 후반으로 가면 나도 이제 할만하다 자 이런 말이 나오군요 분명히 충분히 의수로도 나오고요 자 일단 탱크가 자 일단 업그레이드가 일단 되지않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공유로부터 아직 안됐습니다 이젠 놀렸습니다 자 평소와 평소의 스타일이 이 최하신 선수가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빨리 눌러주면서 업태란 인구가 175에서 180타이밍이 자주 나가고 있는 선수가 지금 방송 잘 좋았더니 자 일단 그런 의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운영이 여기 아 캐리어 4대까지 쌓일 분위기인데요 이거 자 일단 노지오가 선택한건 캐리어 자 이거 봤으면 골리앗을 뽑아줘야됩니다 지금 그렇죠 어? 아 최하신 선수가 캐리어를 확인한거 같네요 그렇죠 확인해서 지금 골리앗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골리앗을 뽑아줄 수 최하신 아 골리앗과 그 위에 클로킹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네요 그쵸 일단은 일단은 다행히 봤어요 자 그래서 선택한건 좀 최하신 클로킹 레이스에요 레이스 자 레이스 자 글쎄요 이 최하신의 선택 클로킹 레이스인데 자 이 선택이 과연 덕이될지 덕이될지 자 지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 제가 보기에는 덕이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보틱스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저 지금 아무래도 빠르게 패스트 캐리어를 선호한 이 빌드를 좀 가져왔던 노지오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우리 박천수 해설 말씀대로 로보틱스가 굉장히 늦는단 말입니다 즉 늦는다는건 뭡니까 옵저마가 늦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자 일단은 골리앗을 굉장히 많이 뽑아줬어요 지금 사장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이 노지오 선수가 이 캐리어라는 전략을 좀 선택했는데 빌드로 이 캐리어가 그래도 4캐리어 정도부터 모이면 정말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진짜? 아 네 4캐리어가 모이게 되면 캐리어 컨트롤만으로도 게임은 끝낼 수가 있죠 거의 그렇죠 캐리어 컨트롤만으로도 잘해주면서 유캐리어까지 모이게 되면 정 진짜 유캐리어부터 정말 아유 지옥이군요 테라는 상대기가 자 그러면서 11시 멀티까지 추가적인 멀티까지 가져가고 계시는 노지오 야 이거 두 선수가 그냥 엄청 그냥 안정적으로 하는데요 두 선수 지금 그냥? 아 두 선수 그냥 먹을만큼 먹고 이벤 모아서 한번 싸워보자 그 생각하네요 지금 그렇죠 그냥 먹고 싸워도 이긴다 지금 이런 선수 이런 지금 의도입니다 지금 양 선수가 지금 먹고 싸워도 이긴다 이거예요 정말 루즈왕 게임이죠 이런 게임은 루즈왕 게임이네 지금 자 이러면서 일단은 파이럿을 막았습니다 지금 야 이건 터네 이런거 와 이게 뚫렸으면 그냥 포우 다 터렸네 이거 옛날 옛날 그거 아시나요? 어떤거요? 구한맵에서 10분 러쉬 예? 10분 동안 유닛 모아서 그전에 쳐들어오지 말기 아아 예예예 저도 한창 했었네요 어렸을때 그런거 막 10분 동안 시간 커트를 해주고 쳐들어오지 말기 몇분부터 쳐들어오기 이런거 야아 지금 그런건가요 지금 약속이라고 했듯이 한시간 뒤에 쳐들어가기 예예 지금 이런것도 아니고 자 일단 캐리어 다섯개까지 보겠습니다 너지요 이건 초밥매너인거야 초밥매너 그쵸 네 그런거같네요 서로가 초밥매너를 지키고있네요 그쵸 경기작전을 서로 기수로 님 매너 지오님 매너염 예 나신님 매너염 자 요즘 매너게임을 굉장히 지금 서너하면서 보여주고있나 지금 매너게임 자 지금 이거는요 이제 한바탕 싸워나 오오오오 자 자기 인구소 줄여준건가요? 아 네 그런거같네요 자 일단은 캐리어를 더이상 그쵸 나와야죠 나와야죠 그쵸 캐리어 바로 충원해줘도 되고 자 치아신험사체 일단 업그레이드산 soc 015에 완료되었고 015 자 방업을 일단 방업을 안 누르고 혹시 놀라셨죠 방업이랑 015 자 캐리어어 괜찮은데 지금 아 일단 그 판단이 잡네요 가스 쪽부터 깨주는 판단 자 일단 육 오오오오 클로킹 리스 어 엎버 저 와 이거 엎버어 쓰면 전망이에요 시망이었어요 진짜 이거 자 엎버어 쓰면 굉장이거 망했습니 이야, 여기 옵션이 있네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기회를 오면서 옵션을 탁 터뜨리면요 순식간에 스캐들이 스캐들이고 한 방향으로 죽고 있는 거예요, 점타로 아, 노즈의 선수는 그러면서 게이트를 많이 늘려주고 템도 준비해야 될 때, 지금 그런 움직임은 없어보이네요 그렇죠, 일단 캐리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자, 6개 자, 이제 캐리어가 추가적으로 더 올 텐데 지금 이러면서 일단 추가적인 멀티도 안전거로 가져가고 있고요, 노즈의 선수고 정롱 설득 야, 이거 멀티나 멀티나 자원 좀 테란보다 일단 앞서고 있었나, 지금 어, 제가 보기에는 2일 업 타이밍에 어, 테란이 토스를 그,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이 노즈의 선수가 선택한 건 캐리어 전략인데 지금 이 캐리어로는 아직까지는 마땅히 크게 뭐 이득을 보는 게 없어요, 지금 야, 체아신이 먼저 나온대요, 체아신이 아, 이 싸움 이야, 이 싸움에서 아, 일단 빼네요, 노즈의 선수가 캐리어로 딱 피해를 주지 못한다면 케란에게 이길 수가 없죠 야, 체아신이, 야 캐리어 지금 2개나 이뤘어요, 지금 2개, 아니, 2개나 남아줬어요, 지금 와, 역시 후반에 최강자답네요, 체아신 오케이, 이 논수가 후반에 진짜 후반에 후반에, 어, 캐리어 뭐하나요, 캐리어 아, 아니 캐리어 뭐하나요? 캐리어 뭐하나요? 아, 이거 아니, 캐리어 뭐하나요, 이거 지금 김캐리인가요, 지금 이거는 진짜 공방에서도 나오기 힘든 장면이죠, 거의 아, 이거 공방에서도 보기 힘든 캐리어 컨트롤인데, 이거 이야, 진짜 이거 이거 완전 적응했는데, 이거 진짜로 자, 여기다니요 와, 물량 모세요, 지금, 체아신 여러분들, 자 체아신 지금 물량 모세요, 지금 곤리아신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자, 업그레이드 공유업 타이밍이 한 번 나갑니다, 지금 와, 진짜 체아신 선수가 후반 병력 운영이 정말, 좋네요 좋죠, 이 선수가 굉장히 자신이 또 즐겨 주로 쓰는 그런 스타일이 뭔가 운영입니다, 운영 초, 장기전 운영 요런건 아주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 자신 자, 그란신, 그란신하이로 지금 점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토스가 선택할 거는 탈한, 빈집 간 거밖에 없죠 자, 지금 노지호 선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오영모형 괜히 캐리어 갔다가 지금 오히려 센터를 내솔야, 지금 노지호 선수 아, 노지호 선수 자, 지금 빈집을 그쵸, 빈집을 들어가던지 자, 세번째 멀티를 깬다는지 선택해야 된다, 지금 노지호도 그냥, 엘리전을 선택하며, 노지호 선수 야, 이번엔 11시 멀티 공략 들어가면서 멀티 동시에, 지금 다 깨요, 지금 동시에 자, 노지호 선수 아, 이거만 막아주면 되는데 아, 예를 들어간다 최신 이거만 막아주면 되는데요 이거만 막아주면요 확실히 이케아 경기 잡는거에요 이거 이거 막았다고 봐야죠 야아 이게 어역물 막기되면 노지호 이거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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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없어, 이거 자, 지금 보세요 멀티 견제 이쪽 당하죠 11시 깨지죠 암마장 날라갔죠 아아 이러면서 막히죠 또 노지호는 아, 노지호 선수 그 후방운영이 좀 아쉽네요 그렇죠, 저 휴반영이 좀 굉장히 아쉬운 상태고 자, 이 노지호가 기비를 뽑았으면 통화권 견제를 하던지 힘을 보던지 뭐라도 해야되는데 아, 이거는 결국 패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노지호입니다, 지금 아, 그래도 다크로 다크 못보고 있는데 그 최하신 선수 야아 노지호 다크 야, 이건 좋아요 이거 좋은데 멀티가 날아갔어요 지금 멀티가 다 아아 골리아 지금 보이세요 지금 저 9시에 골리아 17킬이에요 18킬 이 선수 크로운거 같네요 노지호 아, 이건 막았습니다 막혔어요 노지호 지지 저는 이 경기에 왠지 최하신 선수가 이길 것 같더라구요 아아 예감이 좋네요 여기 자, 알게 되면 패자점 패자점 1세 자기들 투자점 1대1로 아 1대1에 된다 1대1 she said she couldn't do it